모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에 이상 고온이 이어지고 가뭄까지 예상되면서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.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모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에 노출되면 증산작용이 일어나 잎이 타들어갈 수 있다며 모 키의 절반에서 3분의 2 깊이까지 물을 대 뿌리 활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벼물바구미와 애멸구, 벼굴파리류 등의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양 초기에 동시방제약을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